할렐루야! 우리 한 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됩시다 이제 1월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한참 지나버린 것 같아요 벌써 1월 14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열길 물속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요 돌을 던지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저 막 수천 킬로 그런 해저 수심도 다 재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당하죠 자기를 쏴 죽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재측근이 그것도 몇 십 년간 충성하고 개처럼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줄 누가 합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잊고 있다 그거는 자기 말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그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바다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판단하신 것 너무너무 깊어서 우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성 어그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사도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삼위일체의 기오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막 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대요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1위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3위가 한몸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위 그래서 3위 1책 그러니까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학자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막 고민을 하면서 하루는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꼬마 하나가 그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막 혼자 뭘 하고 가서 보니까 요만한 조개 껍데기 있죠 그걸 가지고 그 바닷물을 퍼다가 요만한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또 퍼다 붓고 또 퍼다 붓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가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니까 꼬마가 그 어그스텐을 딱 쳐다보더만 제가 저 바닷물을 다 여기다가 날라불라고요 날라불라고요 전라도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날라불라고요 그 조그마한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지가 다 퍼다가 지 구덩이에다가 다 날른다 얼마나 얼척없어요 그래서 야 그게 가능하겠니? 그게 가능하겠니? 그러니까 이놈이 대뜸 하면서 아저씨는요?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뭐? 아저씨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저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조개 껍데기 딱 던지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내가 저 꼬마처럼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을 이 좁은 소견머리 안에 내가 그걸 담으려고 했구나 내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바보 멍청이구나 나는 저 꼬마만 또 못하다 저 아이만 또 못하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남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이 알량한 이 지식으로 그걸 막 이해하려고 그래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닷물 다 퍼다 날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는 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생각을 다 재일 수도 없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나 이해시켜봐 그러면 나 교회 다닐게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다녀요 성경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에서 믿으려고 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네가 꼭 나를 봐야만 믿을래? 그 말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요 어떻게 보고 믿으려고 안 보인다고 안 믿을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믿어줘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과거에 구애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정하며 살려고 애쓰야지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되면 최고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맨 엄마 아빠 구박만 한다고 잔소리만 한다고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투정만 부릴 줄 알지 짜증만 낼 줄 알지 부모의 마음을 못 대하려 속이 없으니까 그래요 철이 안 들으면 그래요 나중에 커가지고 시식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인지 알아 그때 자기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여자가 된다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또 사람 되고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라지만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속이 상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몰라줘요 그리고 그냥 오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이렇게 늘 애를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고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3들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대학 가서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대학의 문화 다 술문화 자유 자유다 그런 문화 그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모사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예요 상담사 상담사 상담선생님 상담가 우리 이제 군대에 가보면 참모 있어요 참모 작전 참모가 있고 여러 참모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장이 혼자 전쟁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모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생각 없냐 어떻게 해야 되냐 참모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의견 제시하고 저런 의견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작전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한 혼자 어떻게 정치합니다 혼자 이 나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 참모들이 옆에서 보좌해주고 정책 세워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잘 뽑는 건 중요한데 참모들이 잘 돼야 돼요 참모들이 잘 들어와야 돼요 참모들이 참모들이 다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오면 그 정부가 어떻게 돼 그 정권이 어떻게 돼 다 운동권으로 가는 거예요 참모가 중요해요 모사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칼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칼싸움은 관우가 잘하고 장비가 잘해 근데 이 제갈량은 순전히 머리로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고 또 기후변화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깨틀고 있어가지고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안개가 짙게 불고 어느 때 어느 지역에 바람이 불어오고 그거를 잘 깨틀고 있어요 그런 지략과 모략으로 유비를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이 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냐 아무도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그런 의견이나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게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밝은 태양빛이 필요가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혜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인류 역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도 책사들이 있었어요 참모들이 있었어요 자문에 보면 아구리라는 분이 자문 30장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많으신 그 솔로몬을 모시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애써서 말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별 영향가 없는 말이고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지혜를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올 한해 나도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넓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더 넓어지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35절 말씀해 보면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백만금을 천만금을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느냐 갚을 길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말인가 난리하여 이 곡을 쓰신 분이 왓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곡을 쓰시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가 이 벌레 같은 난리에 네 벌레 같은 난리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큰 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5절 마지막 가사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늘 하십시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나 드릴 거 없습니다 나 돈도 많이 없습니다 나 재능도 많이 변변치 않습니다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은혜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또 내 청춘을 바쳐서 내 전문을 바쳐서 내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 운행하고 계신다 운영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또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이거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무한하신 그 지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고 말해요 저절로 됐다? 그건 무실론자들이 하는 소리야 진화됐다? 아메바에서부터 단세포에서부터 수천만 년 지나오면서 진화됐대요 그거는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무실론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학교들은 다 과학 교과서가 창조론이에요 성경, 창세기 우리나라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런 교제를 써요 일반 학교에서 쓰는 그런 진화론 책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압는다 그랬습니다 주로 말미압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신다 이러고 저러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하나님 회사를 다 운영해 가세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말하면 섭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세요 섭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지금 일 맡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이 다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마지막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운행하시지도 않고 붙잡으시지도 않고 섭리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온 우주의 행성을 하나님이 다 배열해 놓으시고 그 모든 간격을 다 유지하시면서 그걸 다 컨트롤하시고 제어하셔 제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잘 거리 유지하면서 지나다니게 여러분 온 우주가 정신없어요 지금 저희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지구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말을 하면 그 속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스스로 좌전하면서 태양을 또 공전하면서 우리는 놀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지켜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컨트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우리 다 더워 죽어요 더워 죽어 60도 70도 올라가 보여요 죽어요 사람이 숨막혀 죽어요 인류가 멸종한데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영하 60도 70도 화성같이 되는 거예요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신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5천년, 6천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쭉 다 주관해 오고 계셔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세 한 민족의 흥망성세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더 작게는 내 개인 한 개인의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내 인생 내 글씨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절대 신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또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요리 문답에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냥 편안하게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추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